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재료와 그 다음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대왕고래 관련 주죠 최근에 바로 산업부 장관이 대왕고래 관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 중이고요 메이저 업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대왕고래 관련 주들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대감과 함께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테마주로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으로 보이는 실적 참여 수주 이러한 형태의 주가 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대감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가격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까 결국은 매수가와 목표가 선조가가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주요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차후에 수익 볼 수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바로 0.618 매물 때 4만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해줬죠 다시 한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눌림시 매수 타점은 4만 구간 그대로 매물 때 유효합니다 선조가 같은 경우는 장기 상승 추산이 깨지는 3만 구간으로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4만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땅고점을 찍은 6만 9천원이 1차 목표가고요 이때 물량의 반절 매도해주시고 다음에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낸다면 전고가 레벨 때인 8만 7천 구간까지 파동값이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7천 구간은 어때요? 전량 매도할 타점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딱 여기까지다 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동의 흐름이 나와야 좀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타점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오픈해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딱 한 주라도 직접 사서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에 매매해보시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반드시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증하셔서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그렇다면 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이번 연도 시원하게 쏘고요 내년에는 유료 전환이 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팍팍 혜택들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남의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기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2019 2020 1 2021 2021 2021 2022 2021 2021 감사합니다.